가자! 자! 손! 알았어요! 나는 저서 나는 저서 님 계신 이 세상 나는 저서 사랑 싫고 산발하네 두둥실님과 함께 두리두리둥실 자시 살며 기쁜 밤에 우리네 인물을 얻어내요 신라가 신라가 시계에 베어다가 다시 일탈이 희릴래 얻어서 나라 미리라 나 나 나 나 나 전카! 전카! 행복하도 행복하도 늘 계신 이 세상이 행복하도 사랑이 싫고 산들바람에 두둥씩 흘린 관계 두리두리둥씩 자신 상경 기쁨과 안내 우린 애기 불어내요 진레가신 행자가신 시계들게 베어다가 가슬라리 휘둘러 엮어서 나 단곰을 꾸른다 단곰을 꾸른다 자 다음 곡 바로 갑시다 해운대에 연락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주세요 가자 인사를 했습니다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해운대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렇죠 맞죠 푸른 물결 춤을 추고 물새 날아들은 해운대의 맘은 또 그렇게 지나가는데 풀밭길 걷던 우리들의 사랑의 기가 바돈에 밀려 살아지네 하얀 모래밭에 사랑해라 글씨를 쓰며 영원히 나를 사랑한다 맹세하는 그대 널 널 널 널 사랑해 들리는 내 입술에 퀴스 해주거나 널 보고 싶은 사랑 추억 속에 그대 음대의 사랑이야 하얀 모래밭에 지나가는데 불바퀴를 걷던 우리들의 사랑의 기간 바반도에 밀려 살아지네 하얀 모래밭에 사랑해라 글씨를 쓰며 영원히 날 사랑한다 맹세하는 그대 널 널 널 사랑해 들리는 내 입술에 글씨를 해주는 너 보고 싶은 사람 추억 속에 그대 배운 내 사랑이야 보고 싶은 사람 추억 속에 그대 배운 내 사랑이야 수억 속에 그대 배운 내 사랑 배운 내 사랑 배운 내 사랑 촬영 겸에 어때요 아버지? 이 맛에 맞아요? 안되겠다 우리 또 앉아서 이렇게 앉아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제가 노래 한 곡 불러 드릴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어떤 곡이 좋을까 신청곡 있어요 혹시 신청곡. 저희 아버지 보자. 감사합니다. 봉봉이님 감사합니다. 오늘 왕봉이 열심히 하려고 준비가 나왔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에다 대고 말을 했냐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에 카메라 있죠 여기 지금 찍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이 시간에 이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보고 열심히 하라고 왕봉이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이제 후원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눈에 안 보이지만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를 대서 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 아 아버지 좋아하실 만한 노래가 예? 꽃하렴? 꽃하렴? 꽃하렴 잘하는 분은 따로 계셔요. 따로 있거든요. 그분 나오면 꽃하렴 기가 막히게 잘해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한테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그분한테 패스하고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이게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이게 비밀 그거예요. 이거 아무나 보여주는 게 아닌데 자 뭐가 좋을까 우리 아버지 노래 추억의 소야곡 아버지 아셔요? 추억의 소야곡 예? 그거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 아버지. 추억의 소야곡.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노래를 예? 그 노래 좋아하실 것 같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노래 불러드리면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다. 그렇게 싶습니다. 이 노래는 기타를 치면서 해야 돼요. 기타를 치면서 아버지. 기타를 치면서 제가 한 곡 불러드릴게요. 아버지 보니까 우리 아버지 생각나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처음 월급하고 돈 벌 때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들 보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내야 돼요. 물론 엄마도 좋아. 엄마도 좋고 다 좋아요. 자 추억의 소야곡 준비됐습니다. 주십시오. 가자. 하나 둘 셋 넷 쉿 제 거기 있습니다. 안에. 천왕봉 기타에 들어가면 천왕봉 기타 파일에 들어가면 추억의 소야곡이 있어요. 그걸 주시면 됩니다. 자 찾는대로 바로 띄워 주십시오. 예? 기타 소리 나죠 아버지? 이거 가짜 아니에요. 진짜야. 다른 분들이 그래요. 이거 가짜라고 그래. 기타 생긴 게 기타가 생긴 게 꼭 기타처럼 안 생겨가지고 저놈이 장난감을 들고 자라나 싶어가지고 유심히 이렇게 봐요. 근데 시청하시는 분들도 오해하지 마세요. 소리 나요. 소리가. 소리가 납니다. 예. 났죠? 예. 자 준비됐습니다. 갑시다. 출발.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마세요. 복신 본데시 날이 밝혀주는 이 창가에서 이 밤도 너를 찾는 이 밤도 너를 찾는 우린 우린 나아 좋다 다시 먹을 옛사랑이 아까나오더라 못생긴 내 마음만 원망한 그 마음만 그래도 온 이제서 이 한밤에도 그 이름 불러보는 그 이름 불러보는 그 이름 불러보는 그 이름 불러보는 아이고 괜찮으셨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만수무강하셔요 건강하셔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 형님 오셨네 형님 괜찮아요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저하고 몇 살 차이 안 나게 보여요 형이요 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집의 막내예요 우리집 막내가 되가지고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노래가 입맛에 맞을란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앉아가지고 박수라도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제 다음 곡이 다음 곡이 이게 지금 정신이 없네 요리가 버렸어요 자 창을 한번 볼까요 로보트가 나왔고 봉봉이님 감사합니다 하트 하트 감사해요 봉봉이님 아름님 수수님 들어와있죠 들어와있을께요 보고싶어요 오면 내 윙크 해드릴께요 윙크 나 윙크하는거 배웠어요 아주 멋지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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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벌리면서 윙크하면 끝내줘요 자 진뽑에기 준비됐습니다 갑시다 출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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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마을 고귀에 서서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진도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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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울이 새마을 이 성대에 앉아 불불 바람을 막아주는 진똘의 길 진똘의 길, 진똘의 길 오직 이 바람을 견디며 바다의 심수를 막아주고 말없이 마을을 지켜주는 진똘의 길, 진똘의 길 오오오오, 오가니야 붕어와 붕냥 찌면서 일년내내기 못하니 진똘의 길 진똘의 길, 진똘의 길 진똘의 길 좋다 파도가 노래한다 춤을 춘다 진도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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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샌바리 샌배의 앙냐 불불바람을 막아 진도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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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 비바람을 견디며 바다의 입술을 막아주고 마른 침범을 지켜 진도배기 진도배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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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마이크가 문제가 있어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를 바꿔주셨어요. 뭔가요? 목소리, 땡큐. I love you. 좀 비슷해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배울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 둘. 마이크를 심하고 있습니다. 둘, 둘, 셋, 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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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가위를 잡고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방금 목소리가 잘 안나와서 바꿨습니다. 화면 조정 시간처럼 목소리 조정 시간이었어요. 둘, 셋, 둘. 자, 그러면 다음 노래 가보겠습니다. 멋있죠? 안녕하세요. 원 모여로! 아이! 어! justice 으허 rust 빛 으 으 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va 사는 세상 아무리 사랑은 내 사랑 행여를 사랑은 내 사랑 나는 나는 내가 좋더라 이젠 더 혼나게 살 거야 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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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네 결속을 치고 살게 할 거야 따라와 따라와 다 내가 해줄 거야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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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아무리 살아도 멋지게 살 거야 혼나게 살 거야 좋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곱나게 살꺼야 멋지게 살꺼야 혼자 사는 게 이제 천 년을 살아도 내 사랑 백 년을 살아도 내 사랑 나는 나는 내가 좋더라 이제 곱나게 살꺼야 더러운 건 나는 몰래 큰소리 치고 잘 돼야 할꺼야 따라와 따라와 다 내가 해줄꺼야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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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하루는 살아도 멋지게 살꺼야 곱나게 살꺼야 곱나게 살꺼야 다운고 바로 갑시다 좋다 렛츠고 다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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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게 풀면서 어떤 나를 죽음 잡았던 사랑했던 사람들을 잊지 못할 추억에 들으시는 게 더 좋다 그녀와 함께 신나게 죽음 이 모든 날은 저의 뷔셉을 뺏는 상탈의 보기엔 일정과의 불쩍을 창가에 칼을 뺏는 정의의 정의의 정의 전의 정의의 정의 상가이상한 이상한 그 입을 겪으면서 그녀에게 빠져버렸군 더욱더 맘 같은 그 가슴을 잊지 못한 구원의 승리체대 잊지 못한 사랑의 승리체대 차례 경기 야 야 꼴만해요 자 그러면 이왕 오셨으니까 더 신날게 모시겠습니다 이제는 왕봉이 장가갈 차례 자 왕봉이 장가가자 준비됐으면 주세요 혼자서도 행복하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밤 인형 고구독 속에 외로워 비춰이면서 시집 못 간 아가씨들 나 살려 보내줘 나 어찌하다 보니 혼자가 되어버렸어 나 당장 가고 싶어 어릴이 무슨 겸 좋아 없는 것 빼고 다 있어 그런데 사랑하는 애일이 없어 나 당장 가고 싶어 나 당장 가고 싶어 나 당장 가고 싶어 나 당장 가고 싶어 행복하게 해드릴께요 행복하게 우리 살아요 혼자서도 행복하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밤 인형 보호동 속에 외로워 뒤쳐지면서 쉬지 못감 아가씨들 참가 좀 보내줘 나 어찌하나 보니 혼자가 되어버렸어 나 잠자 자고 싶어 거의 성격 좋아 없는 건대고 다 있어 그런데 사랑하는 회인이 없어 나 잠자 가고 싶어 온께도 마시지 못감 아가씨 어디였나요 나 맘을 사랑해줄 아가씨 어디였나요 나 잠자 가고 싶어 나 잠자 가고 싶어 아가씨 아가씨 내게로 지내세요 행복하게 해드릴께요 행복하게 우리 살아요 우리 꼬맹이들도 많네 야 왕봉이 왕봉이 오빠야 어때 괜찮은게 보여요 어 그렇지 나한테 이제 내 꼬마팬 꼬마팬 생겼네 왕봉이 야 기분좋아요 어 박수 제일 잘 치는 학생이 제일 이쁜 학생이라고 했어 어 어 그니까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아구 야 데리고 가고 싶다 어찌되 귀엽네 예 아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뭔가 했을때에 이렇게 박수 치는게 뭔지 알아 이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야 배려 어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디가면 너네 앞에서 뭘 하잖아 그러면은 박수 치주고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주면은 복 받을껴 어 복 받아서 넌 분명히 서울대 간다 알아 내가 간상도 볼 줄 알거든 넌 서울대 갈거야 그것도 의대 자 하하하하 자 예 어 지금 함부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여 이게 딱 나와 내가 딱 보면 알제 내가 이래 봐도 자축임묘 진사오미신유술해 가골 병정 무기 경신 인계 와 얼마나 똑똑해 이거 아는 갑술이 없어요 나밖에 참말로 그렇지 잘한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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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잘하네 아이고 이뻐라 나도 저는 딸 있었으면 좋겠네 하하하하 자 나 장가가고 싶어 했으니까 신받다 한 곡 합시다 이 신받다 노래 알아 신받다 노래 이게 뭔 노래냐면은 산에 산삼 캐러 가는게여 산삼 알제 산삼 어렸어 안 돼요 2학년 3학년이라 모르고 6학년 돼야 알아 6학년 여기 있네 6학년 4학년 5학년 하하하하 4학년 4학년 6학년 책에 나와 국어책에 아 6학년 국어책에 산삼에 대해서 나온대요 하하하하 애들 두고 가세요 우리가 잘 키울게 엿 먹여가지고 잘 키울 수 있어요 진짜 훌륭한 엿장사 만들 수도 있어 왜이렇게 아이고 하하하하 자 신받다 준비됐습니다 갑시다 자아 타칭기를 위해서 편심히 불러야지 어이 장을 잡고 일어나, 망패를 빼고 새 농협 햇살 받으며 상통을 헤맨다 여기에 있을까 저기에 있을까 한국이 많겠다면 우리께 교도가고 한국이 많겠다면 나장가 가야지 신받다 신받다 걸시고 절시고 지화자 저걸시고 오하 신령님의 몸으로 두 끌이나 얻었으니 나도 장가 가야지 나장가 가야지 좋구나 기도하고 일어나 망태를 빼고 웃어 농협 햇살 받으며 상통을 헤맨다 여기에 있을까 저기에 있을까 한국이 많겠다면 우리께 교도가고 한국이 많겠다면 나장가 가야지 신받다 신받다 걸시고 절시고 지화자 저걸시고 신령님의 몸으로 두 끌이나 얻었으니 나도 장가 가야지 나장가 가야지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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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철연 경매 야 우리 애기들 야 그러면은 좋다 이제 내가 너무 박수도 이렇게 많이 치우시고 이러니까 일단 안돼 이제 애들 엿을 한번 먹이고 시작합시다 애들 무릎무릎 자라야 돼 그러니까 옆집에 왔으면은 엿도 좀 먹고 그렇게 해야돼 우리집 엿을 맛있어 초콜렛보다 맛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애들의 건강을 위해서 엿을 좀 먹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엿을 좀 주세요 자 우리 애기들 이럴 때는 애기들한테 가는게 아니에요 엄마한테 바로 가야돼 엄마한테 바로 가야돼 예 엄마한테 바로 가야돼 애기들은 엄마한테 용돈 받아서 쓰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맞지? 먹고 자겠지? 맛있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어느 분이 엄마야? 엄마 어디있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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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이구 어이가 괜찮아 어이구 괜찮아 괜찮아 이것 때문에 애가 흥분했어요 괜찮아 손바닥 보고 손바닥 보고 괜찮아 그러면 줄을 서세요. 4개 만원이에요. 카드도 돼요. 우리는. 우리 회사는 카드도 되는 회사에요. 카드도 되고 현금도 되고 다 돼요. 감사합니다. 맛있겠지? 손 괜찮지? 아기 손 괜찮네. 큰일 날 끝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만 사주세요. 4개 드릴까? 신발 아휴 감사합니다. 신발 사시래요. 누룽지도 있어요. 4개의 많은 누룽지 이렇게 해서 많은. 연만 4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지 드릴게요. 봉지. 봉지 드리겠습니다. 봉지 주세요. 자 이건 4만원 남겨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앉으세요. 다리 아픈데. 제가 조금 있다가 장구로 키가 막히게 치거든. 장구 치는 거 보셔야 돼. 후회하실게요. 형 가세요. 우리 형 가셨어. 여기 카드 되죠? 우리 카드. 카드 받았어요. 카드 끊어주세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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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얼마예요? 만원. 수수료 맞춰 1,000원 끊으시면 돼요. 아. 수수료. 아. 그. 아. 예. 자. 예. 아. 이거 4만원 드려야 돼. 예. 예. 4만원. 예. 예. 카드 끊으면은 맹수증도 같이 주셔요. 아이. 애기가 내. 멋있지. 왕궁이. 어. 그렇지. 난 훌륭한 애가 될 거야. 앞으로. 거짓말 하면 안 돼. 그렇지. 멋있지. 그렇지. 멋있지. 그렇지. 멋있지. 멋있어. 안 때려. 다이띠. 4만원. 1, 2, 3, 4, 4, 4, 4, 5, 5, 6, 7, 7, 8, 9, 8, 9, 9, 9, 10, 9, 10, 9, 10, 10, 9, 9, 10. 췄. 4만원. 여기 있어요? 4만원. 예. 4만원. 예. 4만원. 예. 4만원. 예. 4만원. 예. 4만원. 예. 만원. 난 아직 안 낫어요. 귀엽네. 야이가. 귀엽네. 애기가 엄청 귀여워요. 잠시만요. 어이, 들어왔갓. 그래요? 나타났나? 어. 엄청 귀엽네. 엄청 귀여워요. 애가. 어디 새는 애네를 놨대요. 아. 아우 정말 이쁘네 자 그러면 약속한대로 장부 한번 쳐 드릴게요 장부 거기 보면 섬마을선생님 있죠 엘프에 찾아보면 있을건데 섬마을선생님 예 섬마을선생님 찾으시면은 주십시오 오늘 장부를 한번 쳐야 되겠어요 예 아니면 밑에서요 예 밑에서 장부를 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형아들하고 왔으니까 기가 막히게 칠테니까 안보세요 깜짝 놀랄꺼야 전국각서중에서 장부 제가 제일 잘 쳐요 흐흐흐흐흐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탁 편안하게 앉으셔요 제가 멋지게 한번 쳐 드릴게요 아 장부로 요거로 치면되요 요게 익숙해서 장부소리가 요걸로 치면됩니다 자 섬마을선생님을 템프를 130으로 해가지고 주십시오 자 제가 요기와가지고 오늘 10일만에 처음 장부를 치는결 오늘 오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혐아 누나 우리 애기들 오늘 복과던겨 왕궁이 장부를 잘 안치거든 잘 안치는데 오늘은 괜히 그냥 치고싶네 우리 애기들이 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잘 안치는데 오늘 복과던겨 진짜 일단 폼부터 나오자네요 폼부터 자세가 딱 나오자네 자 자 자 자 자 야 소리어떄 기가 막히지 소리가 소리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여기가 좁아요 여기가 뒤가 좁아요 여기가 뒤가 좁아요 다리가 길어가지고 여기 못쳐 제대로 제대로 장부를 못쳐요 잘려도 괜찮애 여기 계신 분들일 때 중요해 나는 지금 기억하면 서러운데 진짜 요기 요정도는 돼야 돼 하려면 이제 연습 한번 요정도 돼야 돼 요정도 돼야 돼 요정도 돼야 돼 자세가 놓으죠 살포니까 장부 소리도 괜찮애 장부 소리도 괜찮고 다시 한번 보여드려드려 장부 소리 음악 없이 음악 없이 observer 슬 isolation 음악 Dream vey 와 이정도 돼야 educators 비가 맞히지 비가 맞히지 비가 맞히지 손이 이렇게 안 나 다른 사람들은 좋던 슬energy 꿀꿀 안 돼 안 돼 안 돼 왕북이 밖에 안 돼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지금 다 깜짝 놀래버린 게요 어머니 눈이 동그라져서 어머니 앞으로 10년 더 살 거에요 걱정하지 마 왕궁은 장구 치는 거 보면은 걱정 없어요 자 준비됐어요 자 그러면 갑시다 자 선발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아 그런데 바로 죄송합니다 가자 자 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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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